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민경제 초토화는 코로나 겸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0일 날 광화문 강장에서 시국선언문 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국선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대단히 충실하게 통계자료를 동원했습니다. 시국선언문 가운데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해 보겠습니다.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붙이는 등 정치 방역을 좌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 15일 이전 휴가철에 많은 이동 및 회합에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 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8.25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로지 광화문 집회의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시키고 수천만 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선동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주 주장을 정치방역 관련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공병호 tv는 8월 31일 날 부산대 김성진 교수를 초청해서 코로나19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대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대담에서 김성진 교수는 8.25 광복절 집회 3월 2일 3일절 집회 그리고 4월 15일 총선을 전후해서 정치방역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를 정격 공개했습니다. 아주 꼼꼼히 직접 김성진 교수가 작성한 겁니다. 지금부터 김성진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엑셀 작업을 거쳐서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료는 2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맨 첫 부분에 3월 1일 집회를 앞두고 대략 10일에서 12일 14일 2주 정도 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3월 1일 기점으로 광화문에서 예정되었던 대규모 집회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4월 15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도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K-방역이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을수록 문재인 정권이 잘했어.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 덕을 총선 승리에서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있으면 급속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총선이 있으면 급속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2주 정도 전인 8월 1일부터 서서히 그리고 계속해서 더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8월 15일 날 마침내 166명 8월 16일 날 279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큰 시위나 집회가 예상되는 3월 1일이나 8월 15일 이전 10일부터 14일부터는 갑자기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4월 15일 총선과 같은 행사에서는 11에서 14일 정도 전부터 현재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3월 1일 예정된 집회에 전후한 그런 그림입니다. 2월 23일 날 169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2월 29일 날 확진자 수가 814명입니다. 피크를 치게 됩니다. 3월 9일 날 249명 8명까지 급속히 줄어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1에 14일 전부터 3월 1일 되기 전까지는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8일부터 4월 23일입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 확진자 수는 계속 추락합니다. 4월 8일 날 확진자 수 53명에서 4월 15일 확진자 수 27명, 4월 16일 22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K-방역인이 문재인 정권의 승관이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문 정권은 4.15 총선에서 K-방역 성과를 톡톡히 활용했습니다. 자료 네 번째입니다. 8월 10일부터 8월 25일입니다. 8월 15일 날 확진자 수는 166명, 8월 16일 날 279명입니다. 그러나 8월 10일 날은 28명입니다. 8월 10일 날 28명을 기점을 해서 급속하게 8월 15일, 14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8명에 시작해 가지고 8월 16일 날 279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8월 23일 날 397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을 해서 광화문 집회가 책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자료를 보시고 석연치 않은 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인공지능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시위 때때로 피로에 따라서 목표에 맞추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정치 방역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그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